친구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동차 경주 티노가 내 당근을 뺏어 먹을 것 같아 계속 쳐다봐 티노는 아무래도 초식공룡 같다 초식공룡? 응 식물과 야채를 좋아하는 초식공룡 뭐라고?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내 당근을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 그럴지도 모르지 에이 뭐야 아 진정해 쪼이 내가 깜짝 놀랄만한 걸 가져왔어 우와 자동차 나 나 나 내가 할래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? 자 그럼 바바부토 출발 자 그럼 바바부토 출발 자 그럼 바바부토 출발 에이 봐봐 그것밖에 못 가다니 자 이제 쪼이가 하는 것을 보라구 아 쪼이 잘난 척하더니 에이 봐봐 다시 다시 이번엔 내가 먼저 할 거야 Are you ready? 자 그럼 바바부토 출발 아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아 다시 다시 Are you ready? Fight! 정원 PBS 으mad 쪼이 차가 쪼이 차가 망가졌어 쪼이 미안해 봐봐 너 일부러 그렇지 쪼이 차 살려내 쪼이 그치만 이건 내 장난감 차라고 아니야 쪼이 차야 내가 가져온 장난감이야 치사하다 치사해 바바랑 안 놀아 나도 쪼이랑 안 놀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쟤노 쟤노 우와 이거 아까 쪼이 자동차랑 똑같네 헤헤 쪼이 아까는 내가 세게 밀쳐서 미안 대신에 아까 망가진 쪼이 차보다 큰 차를 만들어왔어 치 뭐 내가 그런다고 바바랑 화해할 것 같나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티노 티노만 타 티노 잠깐만 나도 바바한테 화낸 거 미안해 그럼 이제 내가 올라타봐도 될까 아 신난다 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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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쪼이 너무 빨라 그렇게 빨리 가면 어지럽다고 티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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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노